자, 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화문 일단 교환 요청하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 이 어포넌스토러피 D도 몇 번 봤던 것 같아 이 D는 뭐의 약자라 했지? 우드의 약자라 했지 이 어포넌스토러피 D가 약자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우드가 있고 또 하나 뭐 헤드가 있지, 헤드 그 어쩔 때는 우드고 어쩔 때는 헤드게 우드 다음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헤드 다음에는 PP 형태가 나와 왜 헤드 PP라고 하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쓰거든 그리고 지금 라이크라는 원형 형태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우드야 그럼 우드 라이크 투 하면 무슨 의미?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지 의미를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우드 라이크 투에서 우드 러브 투로 써도 상관없지 나 뭐 하고 싶다? 이 가방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뭐 하고 싶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 이런 교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정리돼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거 뭐 마구잡이 식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가방하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얘기했었나? 야구장을 아들래미 아니구나 가족 전체 다 야구장을 갔었구나 내가 그때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돈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막 옷 같은 것도 좀 명품을 입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이제 창령이라는 꿈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야구장을 갔다가 우연히 앞에 있는 남자가 남자 셋인가 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맨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봤더니 누구나 봐도 알만한 브랜드의 가방이더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어라는 생각을 한창 하고 있을 테니까 나 이제 저런 가방 예전 같았으면 저런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매지? 그랬었지만 나 저거 사겠다 집사마트도 사겠다 그것도 집사람도 그럼 사라 검색해봤더니 그 가방 가격이 얼마나 잘 혹시 프라다라는 브랜드 알아? 프라닥이 아니야? 프라닥은 싸고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생겼었나 검색했더니 그 가방이 나오더라고 얼마 안 하더라고 200만 원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자마자 창을 닫았는데 아무리 나를 위해서 돈을 써도 가방에다 200만 원 쓸 자신은 없더라고 근데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 200만 원이면 내 연봉이니까 나중에 내가 월급을 200받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오네 가방 아닌 갑자기 그 다음에 환불 요청하기 이것도 요청하다 보니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어퍼스트로피 D가 나와있네 우드 라이크 투하니까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 리펀드라는 단어가 환불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나 환불을 get 받고 싶네요 이 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방 환불받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 나와있고 요 리턴 리턴 반품하다라는 의미 있어 애들아 나 반품하고 싶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 환불이란 건 뭐야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또 풀어쓰기도 하네 get my money back 내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 이것도 역시나 환불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실제로 요런 표현들이 나와있는 대화문을 가볍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 62페이지 지루함과 싸울 시간이고 혼자 또 다 해야 되네 자 W와 B와의 대화가 나와있네 자 Hello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자 이런 식으로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 알지 애들아 자 당신 찾고 있나요? Look for 하면 찾다라는 얘기니까 뭘 찾고 있나요? 특별한 것을 찾고 있나요? 그랬더니 No I'm not 아니요 나 찾고 있지 않아요 나 이 셔츠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살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교환 오신 분이었네 It's too small 너무 작아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교환할 수 있대 What size would you like? 자 어떠한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라즈 사이즈를 원한대 Here you are 자 여기 너 있어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제발 얘들아 Here you are 하면 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어요라는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 뭐 있니? Here it is 해도 상관없지? Here you are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즈 입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덩치가 큰 편은 아니신 것 같네 내가 X라지에서 2X라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관심 없겠지만 선생님이 작년에 옷을 좀 많이 샀는데 와 진짜 1년 사이에 그 옷들이 다 작아지더라고 내가 작년에 옷들을 샀는데 옷이 다 라즈를 샀었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옷들이 다 줄었어 그냥 옷걸이에 걸려만 있었는데 신기하게 다 줄었더라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 정말 진짜 그게 가장 싫은데 옷은 붓는데 이렇게 배만 볼록 튀어나온 거 난 너무 싫다 내가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드레스를 입고 전식 모을이 있는데 오늘 출근할 때 뭐 입을까 옷을 딱 입고 딱 보면은 진짜 옆모습이 이렇게 돼서 배만 진짜 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옷이 끼다 보니까 무슨 하여튼 충직하더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옷들을 못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운동을 믿기지 않게 했지만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왜 선생님 몸이 늘 그대로인 것 같냐 그대로가 아닌데 그대로인 것 같지 오히려 더 찌고 있지 왜 맨날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니까 아 어저께도 또 월급날이었거든 내가 또 태평양에서 갓 잡아 울린 참치 한 마리 내가 혼자 혼자 시켜서 서재 들어가서 냠냠 먹고 잤는데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 입었더니 쫄티가 되어 있더라고 이 옷은 좋아 이건 오래 산 건데 왜 좋냐 진짜 커 그냥 배가 나오지 안 나오지 보이지가 않아 자꾸 이런 옷을 입게 되더라고 여담이 없고 여담 리스런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 헬로 당신 영수증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노 영수증 없대 나 그것을 받았는데 에즈 하니까 모모로 또는 모모로써 선물로 받은 거래 선물로 받은 거를 그런데 어제나다 선물로 받았대 보통 선물할 때 영수증까지 껴서 주진 않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네 If you don't have the receipt 만약 당신이 영수증이 없다면 It's not impossible to get a refund 자 이에다가 동그라미 투에다가 동그라미 한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적어보자 자 영수증이 없다면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I see 오 알겠어요 Can I exchange it 그러면 내가 그것을 For something else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요? 어쨌든 하여튼 이건 싫은가 봐 선물받은 이거는 그랬더니 Yes, you can 그건 할 수 있어 What would you like to get? 무엇을 원하십니까? I want you to get this blue bag 취향이 좀 독특하시네 난 이 파란색 가방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Let me see 어디 봅시다 The price is the same 가격이 똑같네요 그러면 You can just take it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Thank you 고맙습니다 하고 있네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다시 옆으로 또 넘어가서 Hello May I help you 또 도와드릴까요? 묻고 있네 Yes, please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watch 이거 보다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뭐 있지? 시계라는 의미 알지? 그 시계 중에서 어떤 시계를 얘기하는 거니? watch는 그렇지 손목시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손목시계 환불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Wa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그것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랬더니 아니 I just changed my mind 그냥 단순 변심이야 나 마음 바뀌었대 Can I get my money back? 돈을 돌려달래 마음 바뀌었으니까 알았대 I'll take care of it right now right away right now not right away 똑같은 말이야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니까 제가 당장 원래 take care of 하면 무엇을 돌보다라는 의미잖아 여기서는 당연히 처리하다의 의미가 되겠지 그래갖고 내가 그거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의미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Hello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이번엔 또 뭐야? 스마트폰 케이스를 리턴 이게 뭐야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Let's see You let's see 나오면 어디 봅시다 이 정도의 의미야 자, 어디 봅시다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영수증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Here it is Here you are 같은 의미야 여기 있습니다 I voted 나 그것을 샀는데 3 days 오고 하니까 3일 전에 샀대 그랬더니 오 그러면 It's possible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겠지 자,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와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Do you need some help? 그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의 의미겠지 자,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이 검은색 우산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대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네 물론이죠 어떤 컬러를 원하시죠? 이분도 지형 독특하시네 나는 노란색을 원합니다 신심? 여기서 나와 있는 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들아 이거 대명사야 앞에 있는 뭘 우산 받아주는 대명사 이라고 나 노란색 우산 받고 싶어 알았대 Here you are 여기 있대 고맙대 잘 팔리지도 않는 거 가져가셔서 노란색 예쁘겠다 자, 다음에 리뷰 Hello, may I help you? 됐고 Yes, please I'd like to refund this Baseball Glove 와, 진짜 많은 상품이 나오네 이번에는 야구 글로브가 나왔어 자, 라구 글로브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What did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자, 무슨 일 있나요? 잘못된 거 있나요? I just changed my mind 얘도 그냥 마음 바뀌었대 Can I have my money back? 돈 돌려받을 수 있니? 알았대 여기 네 돈 있대 자, 그 다음에 또 뭐 바꿀까? 자,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응, 도와달래 나 이 노란색 셔츠 그렇지 노란색은 좀 그렇지 노란색 셔츠 바꾸고 싶대 아이고 크기가 작대 그랬더니 물론이래 너 어떤 사이즈 원하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디엄 사이즈를 원한대 그랬더니 와 아니구나 미디엄 사이즈 그리고 빨간색도 있네 그랬더니 알았대 여기 있대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래 이번에는 모 바꾸겠대 이번에는 헷 바꾸겠대 헷이 뭐야? 헷반이야? 미안해 헷은 모자인데 이런 챙 있는 모자 말고 중절모라고 그러지 중절모 같은 것을 이제 헷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펼쳐져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것을 헷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헷을 반품하고 싶대 처음이야 I'm afraid 유감스럽게도 You can't 당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이 그러면 이거 교환할 수 있을까요? 장갑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오버데어라니까 적 있는 장갑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대 자, 사왔고 대암은 정리를 다 마무리했네 지루함과의 싸움이지 대암은 고생했고 창량이 와 자, 그럼 우리 다음 스케줄 나가기 전에